서영씨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한다면 그게 나면 안 될까? 인서영씨한테 남은 감정 아무것도 없어 서영씨도 그랬으면 좋겠어 약혼씨가 금방 파혼했잖아 다른 여자 생겨서 서영이랑 파혼한 사람인 거 니들 몰랐어? 저 빨리 안 돌아가 그랬어요 한영민이 때문에 왜 또 그러는 거야? 어머님한테 숨긴 게 있긴 있어 그 다른 여자가 나라는 걸 아시면 어 서영엄마 가야지 그럼 한 달에 한 번 봉사하는 건데 내일은 우리 세기도 좀 데려갈까 싶은데